공유제까지 말씀드렸나요? 공유제 말씀드릴 차례죠? 요 문제까지 말씀드렸고 공유제는 우리 다 배웠어요 사실은 고등학교 때 들었던 봤어 뭘로 들어봤냐면 공유제의 비극 들어보셨어요? 공유제의 비극 안 들어봤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거야 저도 들어봤어요 저도 행정 강의하기 전에도 들어봤어요 경제학이도 나오고요 여러분도 아마 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배웠어요 공유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 안에 소비를 막을 수는 없어 배제는 불가능해요 무조건 쓸 수는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의 소비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물건들이 공공제보다는 공유제가 좀 많아 예를 들어 공공도서관 구립도서관 생각해볼까요? 실입이나 도서관 일반적으로 이용료는 없죠 무료죠 그런데 거기 사람이 한 99% 차 있어요 시험기간이라서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나의 이용이 제한이 되죠 돈은 내지는 않지만 내가 다른 사람이 너무 많아버리면 내가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되죠 즉 경합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공유제에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들어봤던 얘기가 공유제의 비극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목초지가 익숙치 않죠 미국에 이런 게 많아 미국 학자이겠죠 목초지가 뭐냐면 그냥 소 풀 뜯는대요 풀 뜯는데 우리나라는 소가 풀 뜯는 거 보셨어요 혹시? 못 봤죠 땅이 좁아서 잘 안 돼 잘 풀어놓고 안 되는데 미국 중부지역 제가 공부하는 중부지역인데 거기 가면 산이 없어 산이 안 보여 그냥 대부분 약간의 구름이 있는 평지밖에 없어 제가 공부했던 날 미주리즈거든요 나중에 구글맵 찾아보면 정말 미국 한가운데 있어요 미주리즈인데 여기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한 두 배 정도 돼요 북한을 합한 면적만큼 돼요 여기가 그런데 거기 인구가 600만 밖에 안 돼 인구가 600만 밖에 안 돼 과거 평지야 그러니까 지평선이 보여요 지평선이 그런데 이런 데는 뭐 먹고 살 것 같아요 이 허리케임부 도로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 허리케임부는 막 여기 있는데 여기는 소밖에 없어 소 소가 그냥 차 타고 소가 이렇게 우리 사유도 없이 그냥 널려있어 이렇게 이렇게 이런 데 목초지야 소 풀어놓고 이제 풀 뜯어먹는 자리 그런데 목초지는 기본적으로 여기 가정하는 건 이거예요 이용료가 없어 이용료금이 없어 누구나 이게 소를 풀어놓고 자기들이 소를 기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이제 농업인가 농업 아니죠 뭐라 하죠 기억이 안 나네 소 키우는 거 그렇죠 가축 키우는 농민 A B C D가 소 키우는 거 사실 여물이 주요 비용일 텐데 공짜니까 자기들이 풀고 싶은 만큼 많이 풀 거 아니에요 무조건 많이 풀어요 그러면 목초지가 소가 한 100마리 정도 푸는 게 100마리 정도 푸는 게 가장 이상적인 어떤 숫자예요 너무 많아버리면 목초지가 그냥 아예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너무 소가 많아버리면 그래서 한 100마리가 이상적인 숫자인데 각자의 사람들은 그 생각 안 하지 일단 나만 많이 풀는데 어차피 공짜니까 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많이 풀려고 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마을 사람들이 한 2천마리 풀어버렸어요 다들 이기적인 생각이죠 이건 망하든 말든 내만 아니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목초지가 이상적인 숫자보다 훨씬 많아져서 이 방패되어버리고 못 쓰게 되는 거죠 이게 공유지 비극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잘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적절하게 풀자 한 집 더 민망하지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한 거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다들 이기적인 생각밖에 안 하니까 자 그래서 이 공유지 비극이 이 내용이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때 하드윈의 학자가 이 얘기 꺼내면서 처음 했던 솔루션이 어떤 거였냐면 목초지를 내년에만 이따 가정할게요 대략 뭐 누가 많이 가져가는 그건 관계없어 일단 내등분 한 다음에 각자한테 주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럼 내 거죠 땅이 각자 자기 소유의 땅이죠 자기 땅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공짜가 아닌 거예요 내 땅에 이 목적이 못 쓰게 되면 소리를 풀지는 않겠죠 내가 최적의 수 어떤 말일 수 만큼 풀 거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첫 번째 솔루션이 공유재산의 사유화를 했어 어 각자 그냥 이거 공용용지 말고 이 농장 그 멤버들한테 뭐 나눠줘버리자 그렇게 되면 자기 땅이니까 더 이상 더 이상 무조건 소리 많이 풀지는 않겠죠 자 이게 첫 번째 솔루션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다른 솔루션 뒤에 말씀드리고 일단 특징을 좀 보면요 개인은 모두 자기 이익에 극대화한다고 가정했죠 왜냐 공짜니까 소리를 많이 푸는 행위는 내 이득 이해관계 때문에 많이 푼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소리를 많이 풀지는 않잖아 그렇죠 그리고 사짜 기회의 극대화가 공공이익의 손실로 가져온다고 했죠 각자 자기들이 소리를 많이 풀어버리니까 자기들의 이득을 짜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마을 커뮤니티 전체적으로는 손해가 발생하죠 목소리 못쓰게 되어버리니까 그리고요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구정돼서 자원이 낭비된 게 맞죠 소유권이 없다 보니까 내 땅이 아니니까 공짜니까 많이 풀자 그리고 이게 결국은 정부가 개입 안 왔기 때문에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돼요 결국은 어떤 얘기냐면 첫 번째 솔루션은 제가 소유권을 주는 거였고요 그 다음 항목은 정부가 규제하면 돼 어떻게 너 내 마을 사람들 각각 한 사람당 100마리가 가장 이상적이니까 25마리씩은 풀어라고 구절해버린대 직접적으로 이거 만약에 더 어겨서 더 많이 풀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번째 문자 보면 양심적인 행위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왜 그럴까요? 난 이거 한 거야 내가 많이 풀면 못쓰게 되니까 나라도 잘 지켜져버리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도 같은 생각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죠 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양심을 지킨 사람들은 서로 안 풀면서도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다 논리도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편익의 집중과 비용이 분산하게 발생하는 편이 있는데 편익은 누가 보죠? 이득은? 소 푼 사람들만 보죠 손해는 누가 봐요? 말사람 전체 다 손해보는 거지 그 사회가 그래서 비용은 분산된다고 하는 거예요 손해는 말사람 전체보고 편익은 서로 푼 사람들만 이득보기 때문에 이렇게 편이 되고요 그리고 같은 이게 표현이 여러 개 이상한 것도 여러 개 나올 수가 있어요 기초변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한 사람의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외부 허가를 초래하는 게 맞아요 부정적인 외부 허가랑 긍정적인 외부 허가가 두 가지가 있었죠 부정적인 거는 나의 행위로 인해서 의도체 하나쯤 상대방이 피해를 주는 거고 긍정적인 외부 허가는 나의 행위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 그대로 손해가 아니라 이득을 가져주는 거죠 지금 상황은 어떻게 해요 내가 서로 풀면 풀수록 다른 사람을 더 이용을 못하게 되죠 즉 나의 행위가 다른 사람한테 손해로 이루어지죠 즉 부정적인 외부 허가에 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문장들이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밑에 보면 그래서 제가 참고를 해놨죠 외부 허가를 했을 때 경제조차 행위가 다른 경제조차에게 기대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준다고 했죠 그래서 예시를 든 게 목소지나 국립도 손 될 수 있겠죠 사람들이 과학가 좀 많이 있다면 그리고 올림픽 주경기장이나 이런 것들도 사람이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 한 사람 더 들어가 공짜긴 한데 한 사람 더 들어가 버리면 좀 더 품질이군요 불편해지겠죠 다 이런 게 실제 사례도 나온 것들이에요 출근길 시내도로도 마찬가지죠 차가 좀 막히고 있어요 차 이용하는데 도로 이용하는데 우리나라 앞에 도로 차 몰고 나가는 돈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한 대 더 들어가면 다른 사람 이용이 불편해지죠 도로가 깎아있는 상황이라면 공공다시서도 다 마찬가지죠 케이스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케이스를 자 그럼 이런 공유지의 비극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첫 번째 솔로 서류권을 증오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정부가 규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뭐 있을까요 가장 이상적인 게 있어요 이 사람들끼리 잘 협의를 해서 많은 사람들끼리 해서 야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공동의 스스로 규칙을 정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에다가 유추가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공유제 공유제에 관련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남은 게 하나죠 남은 게 남은 하나는 공공제에요 공공제 이름 비슷하죠 이름 비슷하죠 공유제랑 공공제 다른 거예요 분명히 특징이 어떤 거냐면 공공제는 공유제랑 달리 공짜긴 하지만 경합성도 없어 내가 이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 있죠 여기 등대가 나와요 등대 내가 A라는 배를 타고 있어요 배를 타고 있는데 그 등대를 본다는 자체가 저기 안전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본다고 해서 옆에 B라는 다른 선주가 보는데 크게 방해되지는 않잖아요 아주 배가 바다에 밀집한다면 가능성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죠 그리고 공기 같은 거 내가 숨을 더 쉰다고 해서 강의 듣는 분이 숨을 덜 쉬거나 뭐 이렇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물론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는 가능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주로 경합성이 없다고 보죠 일기예보도 마찬가지죠 내가 일기예보를 정보를 들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일기예보 정보 듣는데 더 영향이 미치지는 않아요 국방도 마찬가지죠 국방 우리나라 사는 것 자체가 이미 국방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군부대에 근무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특정 사람한테 국방 서비스를 못 받게 할 수는 없지 어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죠 이런 것들이 다 공공재에 차단하는 거죠 공유재 차이가 경합성 차이예요 경합성 공짜긴 한데 경합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죠 그리고 공유재도 마찬가지겠지만 공공재는 기본적으로 주로 과소 공급돼요 주로 과소 왜냐하면 이런 거죠 삼성전자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방 의무를 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에서 돈을 받고 국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뭐 나는 국방 서비스 제공 받을 사람 손들어오다 그러면 아무도 돈 낸다고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생각하거든 A라는 사람이 있고요 B 여러 국민이 쭉 있어요 국방 서비스 너 필요하니 물었을 때 마음속으로는 필요하다 하겠죠 아니면 차도 내려오는데 북한에서 그런데 이 생각하거든 반대로는 내가 어차피 마음속으로는 실제 필요하긴 한데 내가 안 내더라도 옆에 사람이 국방 서비스를 내지 않을까 그러면 그 사람이 국방 서비스를 내면 내가 서비스를 안 받을 수는 없거든 빼지는 못하니까 맞죠 그리고 마찬가지죠 일기예보 같은 것도 일기예보 서비스를 공공계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기상치에 제공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에서 제공하는지 생각해 볼게요 삼성전자에서 물어보는 거지 너 일기예보 서비스 필요해? 필요하긴 한데 마음속으로는 필요하긴 한데 겉으로는 얘기 안 하겠지 왜냐 어차피 다 알릴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돈 내면 내가 무인승차 하겠다 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책에서 가장 사례가 나온 게 이런 거였어요 방역 서비스 저는 어릴 때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지금 강의 들어보신 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 그 흰색 트럭 같은 데 연기뿌문에서 지나간 차 본 적 있으세요? 그게 요즘은 잘 안 보이더라고 그런데 예전에 많았거든요 대개 그런데 이게 모기 같은 거 죽이려고 이게 뿌리는 거거든요 마을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이 A라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사기업이면 세스코 같은 데서 예를 한 사람한테 혹시 너네 집에 방역 서비스 필요하지 않니? 하면 딱 이렇게 하는 거죠 필요 없어 마음속은 필요한데 왜냐 옆집에 쓰면 그 연기가 내 집까지 다 올 거거든 어쨌든 간에 다 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안 산다고 하겠죠 이거를 그러면 결국은 시장에서는 공급 자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과소 공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런 성질의 서비스들은 정부에서 나서서 제공할 수 밖에 없어요 아무도 안 그 시장에서 아무도 안 산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민간 기업에서는 제공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지 국방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무인승체 문제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공공 부분에서 공급할 수 밖에 없어요 과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2018년 지방기 7급 문제였어요 7급 문제인데도 딱히 더 어렵고 10시 반으로 그렇진 않아요 20번 부지문인데 재화를 배제성과 경합성 여부에 따라서 4가지 유형으로 분리할 때 유형별 사례를 바르게 묶은 것은 일단은 여기 들어가야 될 알맹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경합도 되고요 그리고 가격에서 배제된다 이거 뭐 시장지 이런 거였죠 그리고 경합은 있지만 배제는 불가한 것들 이게 방금 말씀드렸죠 공유제였죠 경합은 없지만 배제는 가능하다 요금제였죠 뭐 TV 뭐 케이블 TV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최근에 가장 끝에 말씀드린 배제도 불가한하고 경합도 없다 공공제였죠 이거 고르는 거 있으면 끝이 나는데 여기에 맞는 사례를 골라라 했거든요 A 시장제 구두 라면 자동차 냉장고 보니까 전부 다 시장제가 맞아 그래서 A 가지고는 우리가 정답을 골라낼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두 번째는 공유제죠 공유제 해저 강물 맞고요 출근길 시내도로 맞고요 공공락시터까지 다 맞아요 그런데 케이블 TV는 요금제였어요 잘 기억하시나요 이거 지금 기억나나요 그래서 일단 4번 탈락이죠 그 다음 C가 요금제였죠 요금제 고속도로 톨을 이용하는 거 요금제 맞고요 그 다음에 일기예보 요금 받나요 아니죠 국방도 안 받죠 얘는 4번 탈락 벌써 여기서 끝이 났죠 정답으로 나왔죠 남은 확인해보면 공공제에는 등대 있었죠 그래서 이 케이스를 사례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뜻도 아셔야 가야 되지만 각 시장제든 요금제든 이 재화를 대표하는 것들 케이스를 예시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예시가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어요 책이 다 나열했기 때문에 그 내용 좀 더 정리하시고요 일단 뭐 지금 들으실 때는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정도로만 인지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주제는 규제예요 규제 규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정부가 규제를 한다 안 들어보셨나요 규제가 뭐냐면 정부가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서 특정한 활동을 제한하거나 절차 준수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했죠 우리 집간자 치크 시험이 이런 거예요 혹시 운전면허 있으세요 면허 있으세요 면허 아직도 없으세요 면허 있으면 차 운전할 수 있죠 근데 도로에는 제한속도가 있어요 제한속도를 유관하면 어떻게 되죠 과태료를 내야 돼요 이게 규제예요 그 공익 목적 안전한 도로 운행에 대한 어떤 운행에 대한 공익 목적으로 해서 내가 운전도 빨리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한해놨죠 그리고 무단행단 과태료를 내잖아요 경찰에 걸리면 경찰인가요? 구청 직원인가요? 헷갈리네 어쨌든 그거에서 걸리시기도 하죠 이게 다 제한해놓은 거죠 제한해놓은 거죠 그리고 지금 절차 준수 하나가 됐죠 예를 들면 지금도 제가 코로나 상황이 안 끝나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해놓잖아요 몇 시 이후에 몇 명이서 모이면 과태료를 내자 하지 말라고 돼 있죠 공익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절차 준수나 이런 것들 하는 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규제예요 규제 규제죠 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이 규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1순위 학자는 4가지 케이스를 나눠 놨어요 그래서 규제로부터 감지된 비용과 편익에 따라서 4가지 케이스를 나눠 놨죠 지금 이 규제 정치는 워낙 출시 자제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지금 일단 외우시긴 하셔야 돼요 당연히 이게 어떻게 되냐면 대고기쯤 되는데 얘는 이렇게 두 문자로 외우실 정도까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워낙 자주 나올 거예요 자주 보실 테니까 두 문자 모셔도 될 텐데 일단은 써놓을게요 대고기로 이렇게 갈지자로 어떤 케이스냐면 이 비용은 우리가 이해가 되고 되지만 편익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런 거 생각해 볼게요 그 규제로서 어떤 화학 공장에 화학 공장에 오염물질 배출을 하는 것을 저감하는 장치 있죠 오염물질을 저감장치 그거 설치하게 해볼까요? 설치하게 설치하게 시켰어요 무조건 공장 너네 생산할 때마다 무조건 이 오염물질 저감장치를 설치해라 라고 하면 만약에 제가 공장 업주잖아요 나한테 뭐해요 비용이지 나 안 하고 싶어 그냥 무단 배출한 게 싸게 치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는 공장 업주한테는 비용이지만 비용이지만 일반 국민들한테는 어때요 이득이에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나요? 이런 게 지금 똑같은 동일한 규제지만 해당 집단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달라지죠 공장 업주한테는 비용이지만 일반 국민한테는 이득이 되죠 다른 것도 해볼까요? 수입 농산물 제안을 좀 해볼게요 관세 비용을 높였어 관세를 100% 때려버렸어 예를 들어 쌀에 대해서 쌀이 원래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10kg에 원래 5만원 정도예요 국내 쌀이 그런데 미국에서 온 쌀이 지금 비슷해요 그런데 10kg에 5만원 아니야 10kg에 2만원 이렇게 해버렸어 수입이 그냥 돼 관세 안 하고 그러면 누가 선해져? 농부 선해지 농산물 업자 선해지 10kg에 10만원 5만원은 받아야 내가 장사가 되는데 동일한 품질의 물건을 미국에서 2만원에 준다 그럼 나도 2만원에 팔아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 비용도 못 맞추게 되면 망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하냐면 관세를 부과해버려요 미국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 소고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쌀도 마찬가지고 자 이 수익 규제를 해버리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 국내에서 동일 생산품을 생산하는 농산물 생산업자들은 농부들이겠죠 주로 그 사람들한테 이득이죠 내가 이제 원래 가격대에 팔 수 있으니까 그런데 누가 선해요 일반 국민들이 선해지 왜냐 관세 부과 안 하면 5kg짜리 쌀 2만원에 살 수 있는데 괜히 관세 부과해가지고 5만원에 사는 택이 되죠 혹은 최저가격제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 이 가격 이상은 받아야 되는 거 농산물에 들어서 이거 그냥 정부가 개입 안 하면 한 만원쯤 팔고 쌀이 10kg에 한 2만원쯤 팔리는 거야 그런데 최저가격제로 해서 무조건 5만원 이상 받게끔 해버리면 일반 국민들이 손해보죠 난 비싸게 사야 되니까 그런데 그 생산물을 생산하는 업자는 이득을 보죠 이해 되시나요 아까랑 관계가 반대가 되죠 아까 이제 제가 전체 말씀드렸던 오염물질 작업장치는 공장 업체로 손해고 일반 국민들이 이득받잖아요 이게 기본 컨셉이에요 이 케이스가 어떻게 되냐면 편익이 분산되는지 집중되는지 그리고 비용이 분산되는지 집중되는지 이라서 네 가지로 나눠져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공장 생각해볼까요 공장에다가 오염물률 저감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공장 업주만 비용이 들죠 즉 비용이 집중돼요 특정 집단에게 그게 편익인 거죠 일반 모든 국민들이 다 편익을 보잖아요 그래서 편익은 분산돼 그래서 이런 상황을 기업과 정치를 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고객정치 상황인데 고객정치는 앞서 말씀드렸던 농산물 같은 경우에 최대 가격적으로 규제해버려 이득은 누가 봐 농산물 생산 업자 소수가 보죠 그래서 편익은 집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손해는 누가 봐요 비용은 모든 국민들이 다 보죠 분산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객정치예요 제가 두 가지 이렇게 말씀드렸고 나머지 대중정치도 있고 이익집단정치도 있을 거예요 대중정치 사실은 지금 교재보다 코로나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표적인 대중정치가 될 거예요 왜냐? 이 마스크 사용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영업시간 제한하잖아요 영업시간 물론 일부 업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지금 불편하죠 마스크 쓰라고 하니까 안 그래 불편하잖아요 비용이잖아요 일정이 나한테는 마스크 비용도 구입 비용도 드리겠지만 내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쓴 이유가 뭐예요? 그냥 편익이 사회적으로는 이득이 되기 때문에 쓰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중정치가 되는 거죠 비용도 다수가 부담하고 편익도 다수가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이익집단정치죠 이익집단정치는 편익도 소수가 누리고 비용도 소수가 부담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거 말 그대로 이익집단 간의 경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익집단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우리나라 변호사회, 세무사회, 공인중개사회 뭐 각종 애들 있죠 아니면 노조도 마찬가지고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 집단의 이득을 위해서 활동하는 기본적인 이유예요 공익이라고 겉으론 얘기하지만 결국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익집단 끼리 경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의약분업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죠 파업하고 서로 권한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의사랑 변호사회랑 세무사회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변호사회에서 세무사가 하던 일에 대해서 일정 부분도 영역을 침범하려고 했거든 그러니까 세무사회에서 가만히 안 있지 왜냐하면 그게 들어온 것만큼 자기 손해니까 그때는 이득하고 편익과 비용이 딱 집중되는 거지 만약에 변호사회에서 세무사회에서 하는 영역 들어왔다 그러면 편익은 누가 봐요? 변호사회가 보겠지 손해는 누가 보죠? 세무사회가 보는 거예요 이게 이익집단 정치예요 딱 집중되는 거 그리고 지금 문장을 좀 볼 텐데 규제로부터 감지된 비용과 편익의 분포에 따라서 다른 케이스 4가지가 나오는 거 맞고요 그 다음은 비용과 편익이 분산되는 경우보다는 비용과 편익이 집중되는 경우에 정치활동을 하바라다 했죠 그리고 이해관계자 집단이 잘 조직화된 혹은 피해 또는 수혜 집단이 잘 조직화된다고 말했었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공장에다가 오염물류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지 공장 업주 제가 업주예요 그러면 설치하는 데 1억 든대 그러면 난 가만히 안 있지 정부의 환경부가 가서 반대하겠지 안 그래요? 1억은 2억은 내한테 직접 비용이 드는데 그런데 일반 국민도 여러분 지금 수험 공부하시고 계시잖아요 수험 공부하시는데 내가 조금 깨끗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의무화해달라고 환경을 찾아가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기회병이 굉장히 작잖아요 기회병이 큰 거죠 내 입장에서는 비교했을 때 내가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게 낫지 그런데 공장 업주라면 이건 장난 내한테 직접적인 기회병이 굉장히 크죠 그러기 때문에 피해나 비용이 집중되어 있으면 그 집단을 가만히 안 있어 반발하지 마요 반발한다는 말을 좀 이제 긍정적인 방향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 정치활동이 활발하다는 거죠 잘 모여서 피해보는 집단들이 잘 모여서 정부에게 로비를 하는 거죠 이거 하면 안 돼 교제 만들면 안 돼 우리 돈 너무 힘들어 지금 기업활동하기 일반 국민들은 우리가 비록 조금 깨끗한 공기를 못 마실지언정 가서 적극 로비 안 하겠죠 반대로 앞서 농산물 같은 게 있죠 농산물 같은 경우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농민들이 가잖아요 수입 농산물 규제해달라고 일반 국민들이 왜 안 가지 일반 국민들은 규제하면 안 되지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런데 피해잖아요 피해가 보면 불구하고 쌀값 한 만 원 올라간다고 해서 농림부 찾아가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농부 개인계의 입장은 만 원이겠어요? 몇 천만 원 매우 더기겠죠 수입가 직접적인 가격이 되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되든 편익이 되든 집중이 되어있으면 잘 뭉쳐서 요구를 잘해요 딱 이해되죠? 그거 보면 생산하신 업장들을 보면 정부 기관 막 찾아가잖아 경험기 타고 올라가잖아 플래카드 막 시뻘하게 써가지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노조도 마찬가지죠 노조도 자기 이해관계가 직접적이니까 가만히 안 했잖아요 나가서 광고 찾아가지고 확산기 틀어놓고 많이 보셨죠? 여러분도 잘 안 하잖아요 왜? 나는 바쁘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조직된다 이런 이익집단들이 잘 뭉치죠 그래서 이제 각각 케이스별 좀 볼게요 하나하나 대중정치는 편익과 비용이 다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혜집단이나 피해집단이 조직이 잘 안돼요 어차피 적당히 피해보면 적당히 피해보는 대로 이득 보면 이득보는 대로 내가 살기 바쁘다 그거죠 그래서 어떤게 음란물 규제, 차량 10부제, 낙태 규제, 신문방송, 출판물, 윤리 규제 이런 것들이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비용도 많이 분산되고요 편익도 분산되는 케이스로 왔어요 그리고 두번째 고객정치는 특정 집단이 이득을 보고요 피해는 다수 보는 거죠 농산물에 대한 수익 규제 같은 거 해버리면 그래서 두번째 보시면 로비 활동으로 포획될 가능성이 있다 했죠 이런 거 많이 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대놓고 요구하기도 하고 아니면 살짝 가서 로비 하는 거지 이거 좀 자기들한테 이득이니까 농산물 수익 규제 해달라고 하면 농산물 업체에서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비 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때문에 포획된다는 말씀이죠 포획된다 포획이 어떤지 아니라 피규제 기간의 입장을 동조한다고 했죠 예를 들어 농축산부에서는 이 피규제 기간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되잖아요 수익농산물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야 돼 그거에 대해서 규제를 하면 안 되는데 오히려 이제 농민들 말을 듣고 듣고 수익농산물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포획된다고요 포획된다고 반대 케이스가 될 수 있어요 반대 케이스 사실은 자 그리고 해당 산업에 대해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은 제한시키죠 왜냐 이제 농산물 생산 업자들은 자기들이 독점적 이득을 가지고 있잖아요 경쟁이 없잖아요 별로 이제 해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막 부과해버리니까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근데 국내에서 새로운 농산물 업자가 들어온다면 안 좋아하겠지 자기들만 편익을 누리고 싶잖아요 들어와버리면 괜히 가격만 떨어질 확률이 있죠 그래서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그 집단에서 들어오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나왔던 게 농산물에 대한 체제가격자나 수익규제 이런 것들이 실제 고객정체되는 거죠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다 유출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세 번째는 기업가 정치죠 혹은 운동가 정치라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딱 그거죠 환경오염 규제 이런 거였죠 비용은 특정 집단에게 집중이 되고 편익은 일반 국민들이 다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일반 국민들이 가서 요구 잘 안 해 자기 돈 드는 사람 돈 내야 되는 비용 부담자들이 보통 가죠 그래서 환경오염 규제나 자동차 안전 규제나 마찬가지로 자동차 회사들이 가서 국토교통부 가서 요구를 하는 거지 이거 이런 규제를 자꾸 만들면 안 된다고 하겠죠 이 경우에는 그리고 식품위생 규제나 위해물품 규제 다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으로 이 집단 정치는 서로 밥그릇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익과 비용이 집중돼 있어서 양 이해단자 간에 첨예하게 대립이 발생합니다 니 죽고 내 살자죠 딱 그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그거 뺏겨버리면 내가 그건 손해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 의사예요 악성 의사 한인사 간의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시끄러웠어요 그때 저는 좀 오래됐어요 좀 오래됐기 때문에 기억 잘 못하실 텐데 저는 제가 대학생 때 요구에 이슈가 됐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다 정리돼 버렸죠 이제 자 문제를 하나 보고 좀 지나갈게요 2018년 지방직구 이렇게 나왔어요 일순의 규제정치 유형과 예시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우리가 이제 그 네모는 다 나와있어 그 어떤 케이스인지 근데 그에 대해서 예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선지 첫 번째 고객정치 고객정치는 편익은 집중되고 비용은 부산된 관계였죠 그러니까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 맞죠 농산물 업자가 이득보고 일반 국민들이 손해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익집단정치 이익집단정치는 니주권에 살자 그거였죠 근데 신문방송이나 출판물의 윤리규제는 이익집단정치가 아니라 대중정치였죠 이득도 같이 보고 비용도 같이 부담하고 그래서 정답은 이번이죠 이 문제는 쉬운 거예요 이런 문제 절대 틀리시면 안 돼 그러면 이거 행정하기 힘들어져요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규제를 단계별로 나눌 수 있거든요 단계별로 나눌 수 있는데 수단 규제 그리고 관리 규제 그리고 성과 규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수단은 사전적인 거고요 그리고 관리는 과정적인 거고 성과는 말 그대로 성과를 얼마 잘 맞추냐는 문제인데 이렇게 말씀드린 것보다 이런 거였어요 여성분들도 차별적인 발언일 수 있겠네 보통 남성분들이 공사 현장에 알바 많이 가죠 그래도 통계적으로는 우리 여성분들은 물론 가긴 하지만 가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장구 머리 쓰는 거 있잖아요 쓰고 신발도 안전화 신어야 되거든요 작업을 하기 전에 이걸 하라고 의무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특정 일을 하기 전에 일정히 규제죠 내 마음대로 내 쓰고 신발 신는 게 이거 선택사상의 사항이 아니야 무조건 하게 돼요 법상 이런 것은 일반 안전을 위해서 특정 행위를 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미리 착용하라고 규제하고 있는 거죠 의무사항이 아니죠 착용 안 했을 때는 분명히 패널티를 준다고요 이게 수단 규제예요 미사전적인 거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관리 규제는 그 과정상인데 이게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과자 사자 과자 하나 음식 편의점에서 과자 사시면 캡섭 마크에서 HACCP 캡섭 인증해서 이렇게 다 붙어있어요 거의 대부분 물건이 다 붙어있어 그 말은 뭐냐면 어떤 거냐면 식품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위의 요소가 없는지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위의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이라는데 각 식품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과자를 만들어서 유통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위의 물질이 들어가지 않는지 관리하는 게 위의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이고 이게 관리 규제 혹은 과정 규제로 들어가요 그래서 각 생산 과정 하는 과정에서 컨트롤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 규제는 결과적으로만 괜찮으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도 1차 백신을 받았는데 백신에 대해서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부작용이 0.1% 이하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0.1% 이하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만들 때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관리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백신 부작용이 0.1% 이하만 되면 돼 너네가 어떻게 만드는 건 관계 없고 그래서 결론이 0.1% 이하만 되면 돼 이게 성과 규제예요 산출 규제라고 해요 이렇게 가지고 문장을 읽어볼게요 수단 규제는 정부의 목표 달성에 의해서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서 사전적인 거 맞죠? 제가 공사장 가기 전에 작업하기 전에 그래서 정부의 규제 정도가 피규제 수능을 파악하는데 용이 하나가 다 돼 있고요 환경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특정한 유형의 환경통제 기술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나 작업장 안전 확보를 위해서 안전장비 착용 요구 이런 것들이 수단 규제 혹은 투입 규제죠 하기 전에죠 하기 전에 공장에서도 생산물을 생산하기 전에 미리 설치하는 것들 이게 다 수단 혹은 투입 규제고요 두 번째 관리 규제는 과정이죠 과정 그래서 과정에 대한 규제로 성과 규제가 어려울 때 이런 거 규제가 어려울 때 그리고 수단 규제에 비해서 사전적인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유연하다 그리고 예시가 이거죠 제가 딱 요밖에 없어 지금 나오는 게 기출을 식품 안제를 위해서 그 효용이 부각되는 위해여서 중점 관리 규제를 지키는 것을 요구하는 것 헵서비죠 우리나라 마크이스 찾아보세요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성과 규제 말씀드렸죠 그죠 인체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인체 건강이 개발의 신약에 대한 부작용 허용 가능한 발생 수준 결과적으로면 이것부터 하면 돼 이게 성과 규제고요 이제 정부가 목표 달성 수준을 정하고 피규제자에게 이 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다른 방식에 비해서 규제 대상이 자율성이 높죠 왜냐 결과만 여기 되면 돼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야 되죠 뭐죠 결과만 합격만 하면 되지 그게 뭐 어떻게 가도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불법적인 건 아니면 내가 공부를 2시간을 하든 10시간을 하든 20시간을 하든 그런 게 사실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그걸 인정해 주진 않잖아요 우리 공부 수험 입장에서 내가 나이가 어떻든 학벌이 어떻든 이런 게 신경 쓰잖아요 결과적으로 시험 점수가 잘 나오고 합격하면 되는 거죠 공무원 공부하실 때도 우리의 목표는 뭐다 합격이에요 다른 거 생각하시면 안 돼 그죠 자 그리고 규제 관련해서 기타 상황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포지티브 규제랑 네거티브 규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의미가 어려운 게 아니라 단어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 출제도 많이 되는 문제이긴 한데 포지티브 규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부분만 열거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파르토 반응 가면 관리하죠 그래서 이런 거야 A, B, C 행동만 허용돼 예를 들어서 하루에 인터넷 사용시간 1시간 잠자 1시간 7시간 그리고 친구랑 밥 먹는 시간 2시간 딱 가능한 것만 알려주는 거야 나머지는 다 안 돼 그래서 이걸 포지티브 규제라는데 원칙적으로 다 금지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몇 가지에 대해서만 가능해라고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게 규제가 더 강한 거예요 네거티브 규제는 반대예요 안 되는 거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행이 안 되고 이 행이 안 되고 이 행이 안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B, C 활동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돼 안 되는 거만 얘기해주는 거지 그래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미가 다르죠 어때요? 그래서 네거티브 규제가 네거티브는 단어 때문에 부정적이잖아요 우리가 네거티브 뭔가 기술 더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파지티브 규제보다 자율성을 더 보장하고 있는 거죠 안 되는 건 몇 개 다 된다고 하는 상태니까 이해가 어렵지 않죠 이런 것들은 대신에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가 많이 안 되셨으면 익숙하지 않으시면 처음 보시면 딱 소위 말해서 헷갈리기 좋죠 문제도 실제 그렇게 있는 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케이스를 나누면 잠깐만요 슬라이드 순서가 조금 바뀌었죠? 바뀌어있죠? 지금 그랬는지 그 다음 이제 말씀드릴 게 직접 규제랑 공동 규제랑 또 자율 규제라는 게 있죠 그죠? 직접 규제는 말 그대로 정부가 직접 나서서 규제하는 거고요 공동 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민간 집단이 정부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민간 집단 보고 야 너네가 좀 해 너네 대신 좀 규제해줘 한 게 공동 규제고요 이 단어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정부랑 민간이 같이 하는 게 아니냐 그죠? 그게 아니라 정부로부터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민간 한 채 가는 게 공동 규제고 마지막으로 자율 규제인데 자율 규제는 지금 생각하기 쉽지 않죠 민간이 스스로 자기들이 규제를 한다? 자 이거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A 식품 생산하고 있어요 기업이 그리고 B나 C나 D도 유사한 식품을 다 생산하고 있어 그런데 식품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언론이 크게 터져버렸어 이미 부정적이야 이미 여론이 안 좋아 여론이 안 좋아 그럼 정부가 나설다고 하겠죠 이건 이제 과태료 부과하고 그다음에 조사하고 그다음에 추후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얘기할 거라고 그런데 기업에서 야 이거 여론 보니까 상황이 안 좋아 이거 정부에서 미리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끼리 미리 좀 대책 강구하자 대책은 스스로 규제 이렇게 하는 거죠 기업 대표가 나와서 다음부터 이런 분이 발생하도록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잘 지키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봐야 또 상황 안 좋아지니까 밑에 두 번째 보시면 나와죠 그래서 여론 등이 피의 규제 집단에게 불리하게 형살될 때 자발적으로 시도하기도 한 거예요 이런 게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이런 게 있어요 A 기업이 이쪽 업계에 대표하는 큰 기업이야 자기들이 좀 지키기 쉬운 거 얘기해 버려요 먼저 얘기해 버리는 거 B, C, D는 그냥 딸려가는 거예요 작은 애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준 정하는 과정에서 큰 기업들이 자신에게 유일한 기준을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거죠 그게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 어떤 거냐면 이제 행정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이거 도저히 행정력이 부족하거나 너무 전문적인 분야야 규제를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 이런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이런 경우에도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원전 생각해 볼까요 원전이 쉽지 않아 여러분들 원전 저도 잘 몰라요 원전이 안전하게 관리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모르지? 정부도? 몰라 그럼 어떻게 돼? 전문가 별로 없어 그러면 전문가 집단 민간기업 스스로가 알아서 하는 거 차라리 그게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정부 입장에서 어쩔 수는 없어요 자기들이 기술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니면 또 행정력 부족한 경우도 사실 좀 많죠 우리 뭐 국민들이 많이 불편하신 게 있잖아요 왜 그거 불법 주차했는데 왜 단속도 안 하고 있냐고 그리고 이름 많이 보셨죠 이게 다 행정력 부족한 경우도 실제 규제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리고 순서가 조금 이상하게 됐죠 지금 다시 순서가 이거예요 다음 페이지요 14페이지예요 경제적 규제랑 사회적 규제가 있어요 경제적 규제는 시장에 개입하고 일단 글부터 먼저 보면 경제적 규제에서 시장의 가격 기능에 개입하고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인허가 등록 같은 진입 규제와 태거 규제 등이 있대 있죠 이게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차 있으면 차 사서 미국은 가능해 우버 택시 타봤어요 혹시? 우버 몰라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우버가 뭐냐면 저는 우버 초기 때 초기까지는 아니까 했다 미국에서 받을 때 미국에는 차가 없으면 이동이 잘 안 돼요 택시가 없어 인구 10만밖에 안 되고 소밖에 없어 소밖에 없어 그러면 택시 어떻게 타? 안 되죠 어떻게 하냐면 일반 그냥 자기 개인이 그냥 앱에다가 등록을 해요 등록하면 자기 차 그냥 타다가 콜 부르면 그냥 타러 가는 거야 그냥 민간 개인이 자기 차로 그냥 택시 운행을 해요 돈 내고 앱으로 돈 내면 되고 우리나라는 그게 허용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택시 업계에서 반발이 많았어요 미국에서는 택시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허용됐었는데 택시 하려면 지금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요 미국처럼 무조건 택시 면허가 있어야 되지 없으면 영업 안 되지 불법이지 무조건 왜 그렇게 해놨어요 이것도 택시 일종의 대중교통이에요 대중교통 그러다 보니까 요금을 마음대로 올리지도 못해 택시 기사도 요구는 많이 하지만 정부에서 꽉 지고 있죠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대신에 이거 이거 지키라고 하는 거죠 요금도 제한하고 그 다음에 서울 택시가 저기 부산에 울산 가서 영업 못해요 그 권한이 있어 다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 규제는 경제적 규제는 혜택과 규제가 같이 가는 거예요 맞죠 내가 택시 운행을 독점적으로 하면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그 반대급으로 규제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혹시 진입 규제, 태우 규제를 한 거죠 진입 못하잖아요 아무도 운전 못하잖아요 면허인 사람만 택시 대수도 제한돼 있어요 택시 대수도 그 지역에 운행할 수 있는 택시 총 대수도 그래서 뭐 3,000대를 운행할 수 있다 그 지역에서 그러면 추가로 또 사람은 안 해줘요 막아놨어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경제적 규제고요 사회적 규제가 대부분인데 사회적 규제는 시민 안전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규제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환경 규제나 그 다음에 안전 규제 이런 것들이 사회적 규제에 해당하는 거죠 이거 뭐 특별자한테 이득 주는 게 아니에요 이득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거는 일반적인 안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죠 인사교류가 한 경우가 있긴 해요 이 경우에는 규제기관이 피규제기관이 입장에서 동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를 규제를 해야 되는데 현대자동차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거죠 자기들 입장에 맞춰서 자동차 기업 입장에 맞춰서 그래서 이런 게 표혈의 변상이죠 이게 발생하게 되면 부정부패이 발생할 수 있죠 내가 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아니면 퇴직 후에 취업시키고 이런 방법을 해서 규제를 낮추려고 했죠 이런 문제 있었죠 그래서 특히 규제기관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면 포획현상이 촉발되기 쉬워요 일반 여론이나 일반 시민들이 너 현대차하고 국토부 너희 유착이 있는 거 아니냐 딱 바라보고 있으면 쉽지 않죠 그런데 관심이 없어 일반 국민들이나 언론에서 그러면 확하기 쉽겠죠 유착돼서 포획되기 쉽겠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규제 행정에서 공평성이 당연히 져야 되죠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계속 또 진행할게요 ού 요 이 process 요 י 오픈 할 раз 2 3 1 2 2 2 길 1 4 4 4 5 5 6 5 5 6 5 5 6